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크로스 후콕합니다 랄라 랄라 네가 좋아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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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텐진 중앙공원에 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크로스 후코카라는 지상으로부터 60m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건물은 계단을 통해서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도심에서 등산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히카리노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빛의 숲이라는 테마로 한 일루미니션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뻐서 영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지금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들을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 도중 도중에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일루미니션 장치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 모습들 감상하시면서 같이 올라가실게요 조명의 별의 길을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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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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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안고 또 말하고 싶어 My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그저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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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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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좋아 너와 너 드디어 정상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정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일루미니션 장치들과 그리고 내려갈 때 한 군데 더 구경할 곳이 있거든요 그 두 곳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인 정상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급해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만 채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나부렸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그 지루했던 나의 지난달이야 굿밤 조금 더 달콤이 내게 속삭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 날들은 굿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급해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만 채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그대만 채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지루했던 나의 지난날이야 굿밤 조금 더 내 고민 내게 속삭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날들의 굿밤 지금까지 정상에서의 일루미네이션 현장을 보셨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무대 장소에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그곳으로 발걸음 옮겨 보실게요 특별히 그곳에서는 3분 간격으로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모습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니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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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랄라 네가 좋아 랄라랄라 랄라 랄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되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도 같이 보실게요 랄라랄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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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상으로 오늘은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진행이 되었던 일루미네이션 이벤트인 히카리노모리 즉 빛의 숲이라는 테마로 한 일루미네이션 현장 영상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벤트의 구성과 짜임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